다음은 2번 소리 하겠습니다. 이태혜씨입니다. 장윤호의 노래입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윤호의 노래입니다. 한국의 노래는 제작진의 노래입니다. 악의 노래는 제작진의 노래입니다. 저작진의 노래는 작성한 노래는 선아상의 노래입니다. 제작진의 노래입니다. 제작진의 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동찬들에게 그녀의 노래는 고맙습니다. 김정현 Can't perfor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